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서 4절과 5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객해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의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오늘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7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과 2장에 어떠한 사람들이 나타나느냐. 첫 번째는 죄인 줄도 알고 그것은 자기도 행하고 그리고 또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여기는 자가 있다고 했죠. 이방인의 죄를 열고 하면서 그들은 이것이 양심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분명히 죄인 줄도 알고 이것은 분명히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도 행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죄를 짓는 자들을 옳다고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죄인의 행위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정죄하고 판단하죠. 그런데 동시에 자기도 그런 동일한 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당되는 거죠. 자기네들은 이방인들의 죄를 막 신랄하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지적하면서도 결국 가서는 자기들도 똑같은 그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일 번, 이 번 가운데서 어디에 해당하나요? 물론 두 개 다 해당돼요. 두 개 다 해당되는데 주로 이제 우리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지요. 그래서 막. 세상에 대한 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막 엄청나게 막. 예민하게 생각하고 지적하고 저러면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도. 막상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세상에서도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뭐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판단을 가지고 지적을 하지만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그 심판과 또 그런 진노가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은 줄 안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런 재난을 당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불행을 당하면 저거 봐 저거 봐 죄 지니까 저렇지 이러면서 판단하고 자기에게는 그런 일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는 괜찮게 여기시는구나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서 미루고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 빨리 죄를 지었으면은 회개하고 또 그렇게 죄를 발견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간에 뭐 1번 2번. 해당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언젠가는 받게 되는데. 그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방심할 필요도 없고 또 그걸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나 하나님의 섭류를. 모독하는 그런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은 지금도 극률로 관용을 베푸시고 계속 길이 참고 계신 거예요. 인자하심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언제까지나 계속될 줄 알고 했다가는 큰일 나죠 언젠가는 꼭 심판의 날이 온다 그때까지 우리는 빨리빨리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은 하나님의 그 성품이나 섭리를 절대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예외가 없다 나는 예외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나는 괜찮은 것 같네 이건 나는 예외다라는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빨리 회개하라는 그런 말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도만 쌓일 뿐이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절에 보면은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인자하심 또 용납하심 또 길이 참으심 이런 것들로 우리 인간들을 대하고 있는 이유는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탕자의 비유에서 봤을 때 탕자의 아버지를 가만히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자기 재산을 달라고 해서 이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 탕자가 어떻게 될 건지를 뻔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그러니까 그냥 줘버리고 맙니다. 갔어요. 결과는 뻔한 거죠. 근데 그 아버지 입장에서 이럴 수도 있지 않나요 그 탕자가 어디 가는지 쫓아가가지고요 뭐 보니까 종들도 많고 집이 잘 사는 집이고 그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 풀어가지고 탕자 금방 잡아올 수 있습니다. 이 탕자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막 모가지 끌고 모가지 끌고 멱살 끌고 와가지고 집에다 가둬놓을 수 있어요. 그런 정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탕자의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그냥 마냥 기다렸어요. 마냥 기다렸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모습인 거죠. 자 우리도 물론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될 때까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셨나요?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한 이십 몇 년 기다리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예수 믿은 때 언제예요? 그때를 기점으로 보면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끝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여러 순간순간마다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인도함을 받아서 회개 기하했다는 겁니다. 회개도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회개해서 예수 믿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런 인자하심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마음 좋은 그런 어르신이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래 뭐 이러면서 그런 인자하심이 아닙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사람 한 사람 진정으로 돌보고 이해하고 최선의 길을 찾아주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바로 인자하심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해서 그 영혼을 예수에게로 인도할 때까지 또 그가 또 믿음으로 성장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또 얼마나 많은 관심을 쏟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영혼을 섬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런 돌봄이 있고 또 어떻게든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룻기서를 보면은 보아스가 나오잖아요. 보아스가 하는 행동을 쭉 보면요 그게 룻기서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한 단어로 말하라고 하면은. 이내 해세드라고 그러니까 이내 하나님의 사랑과 극률 이것들이 다 포함된 말인데 보아스가 하는 행동이 바로 인자하심과 비슷한 거예요. 보면은 아주 적절한 시기에 딱 때를 맞춰서 룻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도와주는 게 그냥 뭐 감정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행하면서 도와주면서 결국은 그 인생을 바꾸는 그런 것처럼 인자하심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계속 예수 믿게 해주시는데 결국은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도받아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위한 우리를 위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끊임없이 설득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전도, 섬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멸시한다.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호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이유는 즉각적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즉각적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이 땅에 있는 불의를 보고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김홍신이라고 하는 작가가 썼던 인간 신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아마 아마 저보다 위에 하든 저 제가 그때가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책이 엄청나게. 베스트셀러였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계속 나오는 게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냐 왜 저렇게 악인이 활개치고 다니냐. 왜 가만히 두냐 이게 계속 그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이렇게 불합리하고 또 나쁜 사람들이 막 득세하고 오히려 그들이 떵떵거리고 사는 걸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면 뭐하고 있는 거냐.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 자체가 진노의 심판이라고 했죠. 또 하나는. 계속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오해해서 하나님은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다라고 멸시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림도 마찬가지죠. 자꾸만 이 제림의 시기가 더뎌지다 보니까 원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장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점점 지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때를 늦추신 이유는 한 명이라도 더. 구원 받기 위해서. 제림의 때를 계속 늦추고 계신데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은 모르고. 제림의 때가 점점 늦어지네. 이거 제림이라는 게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거 이게 다 거짓말 아니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전에 침례 요한도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을 했죠. 그러면서 마가복음 1장 15전에는 가나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우리도 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들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은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믿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이방 종교처럼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막 해가지고. 그 행위로 인해서 내가. 어떤 구원의 경지에 이르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이방 종교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미 이미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보완하심으로 싹 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라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김정은이의 죄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에게도 피해 공로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믿기만 하면. 그도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안 믿은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옥 가서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전히 죄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심판한다라고 하면요. 이 기준이 참 애매할 때가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백점 만점에. 육십 점까지만 천국. 이렇게 육십 점 이상만 천국 보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오십구점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옥에 가서도 저는 오십구점 구해요. 좀 다시 올려주면 안 될까요? 하면서 아마 아웃형을 칠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 지옥의 심판은. 죄의 경중으로 한 게 아닙니다. 맞죠? 지옥 간 이유가 뭐예요? 믿지 않아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신양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안 그렇고 만약에 죄의 경중으로 했으면 아까처럼 억울한 사람 많다. 나는 나는 요만큼만 되면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기준이 뭡니까라고 아마 엄청나게 이의를 제기할 겁니다. 그런데 지옥에서는 어느 누구도 핑계치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안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건 이전과 이후는 인간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미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이제 너희가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안 믿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고집스러운 마음, 완악한 마음 이런 것 때문에 끝까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게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입니다. 회개해야지 우리가 죄사함도 받고 또 회개한 그 십 년 가운데 거룩한 십 년 가운데 성령까지도 임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절차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받아들이는 게 문제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셔도 아무런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제일 먼저는 다시 생각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다시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거나 뉘우치는 것도 사실은 회개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뭡니까. 행동이 있어야 되겠죠. 돌이키는 행동. 행동이 완전히 돌이켜야 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삶의 전체적인. 방향이나 습관이 뜯어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회개했다고 했으면요. 행동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생각이 바뀌고 또 마음이 바뀌고. 그게 있은 다음에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내 인생에 나의 어떤 삶의 습관까지도 싹 다 바뀌죠. 예수 믿고 와 저 사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만큼 완전히 자기 옛 모습이 사라지고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자기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사람이 열심히 믿고 났더니 베풀 줄도 알고 남을 사랑할 줄도 알고 배려할 줄도 알고 이런 게 많이 달라진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이십일장. 이십팔절에 삼십일전에 보면은. 포도원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그 큰아들이 네.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뭡니까. 가서 이렇게 말한 아버지가 말하니까 처음에는 뭐래요. 나 싫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뉘우치고 갔다는 거예요. 자 큰 놈은 어떻게 했다고요. 가겠습니다라고 말만 뻔지더래 하고 안 갔어. 근데 둘째는 어때요. 처음에는 싫다고 뻐신 기드니만 그냥 그래도. 아버지가 하신 말이 있으니까 그냥 가서. 내 마음도 편하고 아버지 마음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가서 그냥. 일하자 이러고 간 거예요. 그냥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대.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너희는 누굴까요? 바로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자기들이 아주 잘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들보다 세리들과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 세리나 창기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세인과 서기관은 어떻습니까? 회개를 안 한다는 겁니다. 회개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이 바로 이 바리세인들인 거죠. 그렇죠? 바리세인들처럼 말로는 번지르르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자기 의를 드러내지만은. 결국은 불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의 죄를 보고 판단을 하면서도 자기는 뒤에 가서 이렇게 또 죄를 짓고 있는. 이게 바로 바리세인들의 모습이고 또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여기 보면은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며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식. 니우쳐 믿지 아니하여도다. 그러니까 아무리 회개하라고 외쳐도 생각을 바꾸지도 않고 마음을 돌이켜서 니우치지도 않고 행동은 뭐 더할 나이도 없죠. 그러나 여기 둘째 아들의. 그걸 잘 보세요. 먼저는 어떻겠어요. 생각을 먼저 돌이켰겠죠. 이거 아버지가 포동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는데. 가야 될 텐데 이러면서 자기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도 아유 내가 이거 만약에 불순정하면은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실까. 이런 철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안 되겠다 가자. 그러고 이제 돌이켜서 간 거예요. 그러나 이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생각을 오히려 빼앗겨 버린 거죠.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이 큰아들도 포동원에 가서 일하려고 하는데. 지나가다가 자기 친구들 만나는 바람에 그래 그냥 친구들하고 놀러 가자 이렇게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데 하여튼 마음이 바뀌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회개하는 쪽으로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방향이 잘못되면은요.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면 이렇게 반드시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전인격적으로 일어나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회개했다 하더라도 그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뜯어고쳐지지 않으면은 회개가 안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히 뜯어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저게 진정한 회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완전한 관점을 바꾸게 합니다. 모든 개념이 다 바뀌는데 먼저는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요. 그래서 메타노이트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수정하라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복을 준다고 생각했잖아요. 그 자체가 오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뜯어고치고 그런 지식을 수정하라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잘못. 되었다는 걸 인식하게 되고 또 나 자신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죠. 자 내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요 이게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 고백 못하고 죽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나에 대한 변호가 다 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내 의를 드러내고 나를 보호하고 합리화시키고 어떻게든 그렇게 감추려고 했지만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관점을 다 바꾸게 되고 나를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도 더 겸손한 일이 어디 있냐 하나님은 바로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관점도 다 바꾸게 되고 또 인생 전체에 대해서 모든 관점들이 다 바뀝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지금까지는 나를 위한 삶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거 자체가 엄청난 변화죠. 저는 사실은 스물 네 살 때까지 인생이 왜 사는가 목적을 몰랐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믿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만들었구나 너무나 확실한 거잖아요. 그러니 인생에 대해서 정말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 때 흔들림도 없고 변함도 없고 오직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의 순례의 여정이구나. 하나의 낙은의 길이구나. 이 땅의 육신에 살고 있는 것이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변화인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변화가 있었죠. 회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나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을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다 싹 바꾸는 게 바로 회개 역사입니다. 그런 회개가 우리 가운데 또 지금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또 중요한 건 뭐예요. 회개할 때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인내하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구나. 그래서 회개할 때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기다려준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만약에 안 기다려 주셨으면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을 땡겨가지고 오히려 안 되겠다. 인간들 저렇게 죄 짓는 꼴이 너무 안 좋다. 못 보겠다. 그래 재림을 아예 땡겨버리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땡기지 않고 오히려 늦추어 준 게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이죠. 만약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오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 인자하심과 인내하심과 오래 참으심 이것이 얼마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인자하심 인내하심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했지만 그러나 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여전히 우리를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되기를 바뀌기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런데 왜 회개치 않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고집 이 고집 때문에 회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고집. 고집 뒤에는 항상 붙는 말이 뭐예요? 고집. 글자 불통 고집 불통 그러잖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고집스러운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렇게 고집 때문에 뭐 한다고요?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회개하라고 외쳐도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고집스러운 이 마음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게 어떡합니까 이게. 우리는 쇠기의 경일기 그러잖아요. 제가 살던 동네가 우이동이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우이가 뭐야 소기였거든 소기 그래서 소기의 경일기 그래서 우이동 사는 사람들이 낱말을 안 듣나 그럴 정도로 하여튼 이 쇠기의 경일기라고 아무리 뭐 소에다가 뭐 얘기해도 듣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고집 때문에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의 이 말 진노만 쌓는다는 거예요. 고집스러운 마음 뻗은 기고 회개 안 하면은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쌓이지만은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도 동시에 쌓이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가서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빨리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 히브리스 삼장 십이 젤에 보면은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오 여기 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 뭐예요 악한 악심이라는 거 악심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악한 마음을 누가 준 거겠어요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나온 걸까요 아니죠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끝까지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악하게 만든다는 거죠. 생각도 돌이키지 않고 마음도 돌이키지 못하도록 이렇게 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결국은 떨어지니까. 그걸 위해 염려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집 고집 부리는 사람들은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하는 판단한 것 내가 분별한 거에 대해서는 맞다라고 우기니까 고집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문제가 뭡니까 자기만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한 판단도 잘하고 살이 분별 잘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고집이라고 하지 않고 저 사람은 정말로 강단이 있고 그 판단이 언제나 옳아 이렇게. 이해가 된다고 하면 고집이 아니죠. 그러나 그 그렇지 않을 때는요 이게 고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성령의 역사 하나님 말씀만이 이 견고한 고집이라고 하는 견고한 진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고집이 다 있어요 이거를 파괴하는 방법은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이 견고한 진을 파괴시킬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끝까지 고집을 피우니까 우리를 완악하게 만들고 강박하게 만듭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마치 태양빛처럼 인간의 마음을 계속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빨리 녹아버리면 좋은데 이 버터 같은 거 이런 건 녹아요 근데 오히려 태양이 비추면 비출수록 진흙은 더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비추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들어도 오히려 더 강박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박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깨부셔야지. 녹이는 갖고 안 되는 거죠 녹이려고 했더니만 굳어버렸네 어떡합니까 나중 가서는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요. 뭐밖에 없습니까 성령의 역사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게 처음부터. 이게 뭐 복음이 딱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고집 회개치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강박하게 있는데 이거 어떡하겠어요 그니까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그만 틈만 생기면 그때부터 빛이 막 사정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점점 그 빛이 커지게 되고 흑암은 떠나가게 되고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예수 믿고 변화가 되는 것이죠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 돌았고 돌이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렇게 고집스러운 마음 이거 이것이 회개치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고집 피우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주일 예배만 한번 드려 딱 정해놨어요. 그리고 도저히 그 이상으로 진전하지 않아요 그게 고집이 아니고 뭡니까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만 건드리면은 거기에는 도저히 못 참아 자존심 건드리는 거는 나 못 참아 그러면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고집이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기 나는 괜찮아. 우리 가족 건드리는 놈은 도저히 용서 못 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자기한테 막 비난하는 건 참는데 자기 자식이라든가 또 아내라든가 또 자기 부모 욕하면은 그거에 그냥 열받아가지고 교회도 때려치고 막 나갑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고집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싹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뭡니까 바람이 불며 흔들리는 갈대 같은 거예요 이게 흔들리는 갈대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감정이 변화가 기복이 심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는 이 바람이 불면서. 언제 바람이 불면은 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흔들리잖아요 그 바람에. 바람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은요 갈대처럼 성령이 하자는 대로 자기를 자유하게 움직여야 되는 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고집이 있으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흔들고 싶어도 흔들리지 않고. 꺾여져 버리고 그러니 하나님이 쓰실 수 있냐고요 못 쓰죠. 그런데 이 갈대처럼 흔들리면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자유하게 성령께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누르면 누르는 대로 또 세우면 세우는 대로 언제든지 하나님이 편리한 대로 쓰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게 뭐라고요 내 고집인 거예요 자존심 이런 거 다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되고 직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잘 살펴보면 다 그게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것만 제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쓰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고집 회개치 않는 이 마음. 고집이 있다고 한 건 뭐예요 회개 안 한다는 거잖아요 이것만은 절대로 내가. 포기할 수 없어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쌓인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헛되이 경호를 여기지 말고 빨리 돌이켜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고집을 내려놓아야 된다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